나 보라마 입고 왔어. 어때? 힘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? 이거 뱃살 아니야. 갈비뼈야. 나 방금 빵구 꼈는데 아무도 몰랐지? 냄새 안 나요. 냄새 안 난다고요. 뭔 똥빵구야. 이거 뱃살 아니야. 뱃살 맞네. 삼겹 아니에요. 삼겹까지는 아니에요. 이렇게 있어야겠다. 전동 책상이냐고? 신기하죠? 좋은 말을 할 때 전부 다 나이 예비 그만하세요. 언니는 40, 50. 저 40살 50살이라고요. 그래도 얼굴 그대로일 것 같다고. 그런 말은 붙여서 한 번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뱃살 하트 한 번만 해줘요. 진짜 왜 저래. 안 돼. 무슨 뱃살 하트야. 그런 게 어딨어. 술 먹을까? 한 잔 하고 슬그나이 잘까? 오빠. 맛있어. 맛있어. 음. 제가 옛날에 친구랑 술 먹방 하는데 시청자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제가 계속 식구금을 풀었다 걸었다 풀었다 걸었다 계속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내가 식구금 푼 걸 까먹고 맥주를 이렇게 마시하려고 이렇게 고기 모가지를 꼽고 온 거야. 근데 친구가 언니 식구 안 걸고 먹으면 안 돼. 이러면서 날 밀어서 내가 먹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쫓겨났거든. 그래가지고 엄청 웃겼어요. 정지 걸리는 거 완전 많아가지고. 고맙다. 야 맛이 좋다. 물 아니야. 내가 방금 이거 따랐어요 혹시? 술 맞잖아. 누나 섹시어 캠이에요. 몰랐어? 기다려봐. 죄송해요 제가. 괜히 기대하기 해서 죄송하고요. 취했어요.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. 그게 무슨 말이.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잠을 청해보는 게 어떤가요?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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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product 쟀 좋아! 아! 웃지마! 웃지마! 영화 사과! 귀찮아! 귀찮아! нап 귀찮아! recovery 아이고 야다 아오 야